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측근이었으나 지금은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거부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들과 녹취들이 나오는데 그 증거 내용 자체가 검찰 진술조선 내용이란 말이에요. 검찰 진술조선을 거짓말로 했지는 않을 거라니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명품의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지금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다는 측면. 민주당이 이번 법사위 국제원감사 증인으로 84명을 단독으로 일단 채택을 했는데 일단 명품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관련해서 김여사가 일단 명단에 포함됐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증인택택이 일단 보류가 됐는데 여당이 일단 일방적인 너무 결정이다 라고 퇴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이 구형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더 강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측근이었으나 지금은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거부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거대 야당으로서 폭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한 게 저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회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요. 이게 불출석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안 나왔을 때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가 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아예 벌금이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국감장에는 나오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발이 되는 경우에는요. 검사가 두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고발 같은 것은 필요적 고발 조치입니다. 고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1일, 25일 이때 출석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두 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해야 되면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들이 한 두 건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증인으로서 출석시키려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어떤 물타기다. 그리고 형평상에 조금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김종욱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적. 일단 제가 보다 이거는 거부라기보다는 쌍방 거부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민당에서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만 우선 채택을 한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협의가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지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겠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아예 증인 자체에게 어떤 참석해야 될 기간 자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저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들과 녹취들이 나오는데 그 증거 내용 자체가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검찰 진술 조서를 거짓말로 했지는 않을 거라니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명폭행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지금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다는 측면 만약에 국회가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검찰이 보여온 모습은 황제조사로 시작되는 내용들처럼 매우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증언, 증인 채택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해서 왜 전직 대통령 딸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정문이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증언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 자체가 통과가 됐다면 2차적으로 제기를 해서 저는 국회 차원이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나오십시오. 이 자체와 관련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저는 설명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른다면 나와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정당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대통령 부인도 전직 대통령 딸도 저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의원단을 만나서 관련 문다이시 관련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5천만 원 송금 부분에 관련해서 다이시에게 준 게 생활비가 아니라 인대료였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 매달 보내줬던 생활비를 임대료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23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10명이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사회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검찰이 내게 딸에게 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전 사위의 소유의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에 2012년부터 16년 사이입니다. 딸에게 줬던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던 기간은 2016년까지고 타이시차 제수로 들어간 것은 2018년부터기 때문에 그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민주당 쪽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좀 화가 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거는 전문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딸에게 보내준 돈은 그 당시에는 2016년까지는 전 사위의 부동산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준 돈이다라고 그 정도는 이야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 내내 여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시는 성격은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전문으로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민주당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만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고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어서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였던 친문계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함께 해서 지금 전 정권 탄압을 예방하자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과도 엮어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년 정도의 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조금 더 밝혀지겠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민주당 인사들의 말이 고지곳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정욱 경영장관님. 어쨌든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발언을 보면 임대료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부분은 이게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설명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기승전 이재명 당대표 문제로 끌고 가서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2012년, 2016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 시절이기 때문에 서울의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관절으로 들어간 거죠. 그 기간 동안 사위의 집이었기 때문에 빌라가 만약에 임대료를 또 안 내면 왜 임대를 안 냈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가 생활비로 지원한 것 아니냐 임대료가 아니라 그 전에 주장한 게요. 생활비로 지원을 했는데 사위가 입사를 해서 그 생활비를 내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경제공동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논리인데 앞에 있는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 차원에서 줬다고 얘기하면 검찰의 논리가 깨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위 입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입사가 유무죄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사위 입사 문제를 중간에 거는 것도 제가 대개 문제가 많은 상황이어서 검찰이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간 동안 이 정도 수사는 전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 차원에서 자기 사위나 딸에게 준 돈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